안녕하세요 행복한 꽃 하나닭입니다. 제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 어서오세요. 여기는 저희 집 옥상이에요. 여러분 화분 선택하시기에 좋으시기에 화분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또 옥상에서 보여드립니다. 행복한 꽃그릇이 왔습니다. 아주 귀엽고 사랑스러운 화분이에요. 아주 조그만 사이즈가 부담스럽지 않은 아주 귀엽고 사랑스러운 화분. 이거는요 제가 이 화분을 보면 추억에 사로잡히는 그런 새록새록 나는 그런 화분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처음에 달기를 시작할 때 행복한 꽃그릇 이 화분을 사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건 잊지도 못해요. 그리고 이 화분 때문에 이런 화분 때문에 행복한 꽃그릇 사장님과 인연이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유튜브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에요. 그때 제가 화분이 너무 예뻐서 이 화분을 사가지고 영상에서 보여드린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행복한 꽃그릇 이 화분이 너무 예쁘니까 주문을 하셨겠죠. 영상 보시고. 그래서 사장님께서 전화를 저한테 하셔서 이렇게 인연이 됐어요. 이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이렇게 전화가 와서 그때부터 인연이 돼서 이렇게 행복한 꽃그릇을 협찬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게 최초의 그 아망때라는 화분이에요. 제가 이거를 왜냐면 두 세트를 샀거든요. 사실 지금 여기 가격이 그때와 지금과 어떻게 받을지 달라졌을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 구성을 두 세트를 사가지고 제가 그 빨간 포트 있잖아요. 그때는 세 포트에 5,000원이었거든요. 그걸 사가지고 다 심은 기억이 있습니다. 다 심어갖고 예쁘게 키운 기억이 있는데 다행히도 그때 샀던 화분들이 지금 몇 개 남아있더라고요. 왜 없냐 했더니 그때 산 화분들이 심어가지고 다행히를 이렇게 키웠는데 제가 작년인가 그때 봄에 공고를 했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판매를 했어요. 제가 키우던 다행히도 키운 다행히도 그래갖고 그때 화분과 같이 판매했기 때문에 같이 아마 갔을 거예요. 받아보신 분들 계실 거고요. 지금 이 세 개가 남았어요. 제가 여기 옥상 다행히도 찾아봤어요. 아망때 이 화분에 심어진 화분에 있는 다행히도 몇 개나 있을까 봤더니 이렇게 세 개가 보이더라고요. 여기 화상 입어가지고 이거 보세요. 이렇게 이런 화분 지금 이게 3년 됐거든요. 제가 근데 똑같아요. 세상에 3년 된 화분이나 지금 와서 이렇게 소개해드리는 화분이나 똑같아 색깔 하나 변형이 없습니다. 이거는 제가 합식을 했어요. 얼마 전에. 가을엔가 겨울엔가 했을 거예요. 짜투리 남은 걸로 합식해가지고 이렇게 키우고 있거든요. 예쁘죠. 이렇게 합식해도 되고 이렇게 하나만 키워도 돼요. 화분은 크지 않아요. 이거는 소형분이거든요. 소형분이에요. 소형분이고 여기 지금 심어준 화분은 옛날에 제가 가지고 있던 화분을 보여드린 거고 제가 새로 심어도 봤어요. 이런 아이들은 지금 새로 심었거든요. 화분이 같은 스타일이 아니라 다 디자인이 다 틀려요. 이런 스타일도 있고 보시면 아시다시피 이런 스타일 이런 스타일 제가 이렇게 엎어놨어요. 이런 거 누워놨어요. 누워놨어요. 이런 것도 있고 이 화분이 이걸 걸요. 똑같아요. 여러분 보세요. 이거 제가 비슷한데 이거는 최근에 이제 온 거고 이번에 이거는 옛날에 3년 전에 제가 샀던 화분 변형이 없죠. 화분이 그대로예요. 다육 화분은 햇볕을 많이 받아야 되기 때문에 변형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대로예요. 세상에나. 똑같은 화분이에요. 이것도 행복한 거꾸로 해서 제가 액플에서 산 거거든요. 액플에서 주문한 거예요. 두 세트 그러니까 총 30개가 왔었겠죠. 그걸 두 세트를 사가지고 제가 키웠는데 이게 그 화분이고 이 화분도 똑같은 화분이 제가 있어서 가져와 봤는데 색깔은 조금 달라졌네요. 보니까 제가 최근에 이번에 심어놓은 거고 얘는 예전에 있던 화분 이거 보세요. 어때요? 여러분 제가 볼 때는 똑같은 화분이거든요. 3년 전에 샀던 화분이나 지금 사용을 계속했죠. 이거는 이번에 데려온 이번에 보내주신 화분에 심어놓은 거고 레드탈을 심었어요. 여기다 딱 사이즈 좋아요. 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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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화분 조금 이 다육들 사이즈에 딱 안성맞춤입니다. 그리고 이 화분도 있잖아요. 이 화분도 이 화분도 여기 제가 심어놨는데 똑같은 화분이에요. 여기 보세요. 오히려 색깔이 이게 더 진하지 않아요. 바뀐 게 하나도 없어요. 2년 된 화분이 아니 2년이라든지 자꾸 3년 된 화분이나 이거 최근에 오는 이 화분이나 색깔 2년을 썼으면 그래도 햇볕을 많이 봤으니까 변형이 있어야 되잖아요. 색깔이 그대로예요. 보세요. 그죠? 아무 바뀜이 없습니다. 똑같이 제가 2년 된 화분하고 같이 비교를 해서 보여드리는데 이게 그 화분이에요. 암앙떼 암앙떼 화분이거든요. 이름이 암앙떼 15종인 거예요. 꽃 화분입니다. 이거는 아주 귀엽고 앙증맞은 디자인들은 모두 일정으로 다 똑같이 나오지 않아요. 사이즈가 조금씩 달라질 수도 있고 스타일이 조금 달라져요. 저는 이거다 블루드래곤 심어봤는데 핑크색 화분에다가 이거 이런 스타일 화분 들어가고 사이즈는 뭐 비슷한 종이컵보다 종이컵보다 얼추 비슷할 것 같은데요. 복토는 이제 이거 검은 화산석 화산석으로 했고요. 이것도 레드탄이에요. 레드탄이 몇 개 있어서 심어봤는데 보세요. 딱 맞죠? 이거 쪼꼬미와 쪼꼬미 다육이에요. 쪼꼬미 다육 쪼꼬미 다육 쪼꼬만 거 다육 심으니까 딱 사이즈가 좋아요. 이거 여기다 심어요. 이런 스타일도 가고요. 15종으로 해서 이렇게 보내드리는 거예요. 똑같이 이거는 레드 다이아몬드거든요. 여기다 이런 화분도 가고요. 이런 다리 동글동글하게 너무 귀엽게 생겼죠? 러나분도 가고 그 다음에 요런 화분 노란 화분 보여드렸죠? 이거 질령 아니 질령금이 아니라 매직 쪼꼬붐 이거는 에버그린 사장님께서 주신 선물로 주신 거 지금 잘 크고 있어서 여기다 분갈을 해봤습니다. 이것도 이런 스타일 요런 화분도 가고 다 똑같지가 않아서 그림들이 다 틀려요. 이것도 가요. 이거는 여기다 질령금 심어봤어요. 요렇게 생겼어요. 질령금 아시죠? 이거 이거 조코 종자 포트 있잖아요. 6cm 포트에 들어있던 아이들이에요. 이게 다 여기 딱 맞아요. 사이즈가 심어봤고 레드탄은 3개나 있어. 3개 다 심었어요. 여기도 심어봤고 레드탄 여기도 레드탄이에요. 이런 스타일도 가요. 이런 스타일 그린색으로 진하게 이런 스타일도 가거든요. 이거 가고 복토는 별사탕으로 했고 그 다음에 이거 핑크색 이거는 블랙 야크를 심어봤죠. 다 조그만 포트에 들어있던 6cm 포트에 들어있던 다잎들이에요. 이 사이즈에 딱 맞아요. 이렇게 심어봤고 블루드래곤 보여드렸죠. 이거 있고 이렇게 해서 둘레 8개를 제가 심었잖아요. 안 심은 화분은 이런 화분. 이게 사이즈가 가장 큰 것 같아요. 이런 사이즈가 소관에는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사이즈가 보통 8cm 높이도 7cm 다리 포함하면 8cm 정도 되네요. 이게 가장 커요. 가장 크고 이런 스타일 가고 또 이것도 가고 똑같이 이렇게 해서 15종 보내드릴 거예요. 여러분 구매하시면 가격은요. 54,000원이에요. 54,000원 이것도 이렇게 보시면 7.5cm 높이는 7cm 이 정도 거의 더 이런 사이즈로 크게 차이는 없어요. 이거는 또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고 다리 이렇게 붙어있고 지름이 8cm 높이는 높이도 8cm 이거는 약간 이렇게 이런 스타일로 이것도 가고 이거 주황색 다리가 조금 조금 긴가요? 동글뱅이 다리가 붙어져 있어요. 이것도 7.5cm 7cm 보통 7.5cm 8cm 그러네요. 지름은 이렇게 이렇게 생겼어요. 이거 이거 들어가고 또 이거 노란게 노란 화분 이런 화분도 들어가요. 제가 물을 송악가루 때문에 물을 뿌렸더니 물이 막 흘러내리네요. 7.5cm 거의 사이즈는 비슷하죠. 이런 스타일도 가고 귀엽지 않아요? 화분 제가 처음에 이 화분 엄청 좋아해서 몇 번 시켰 두 세트 사다가 시켜놓고 이 화분에다 심어놓고 참 행복했던 기억이 나네요. 물이 막 떨어지네요. 요런 또 요런 화분도 가요. 요런 화분도 7.5cm 거의 7 거의 지름은 7이에요. 지름 높이도 거의 7,8 아이고 요것도 8.5cm 요것도 8cm 지름 7.5 그렇죠? 요렇게 이렇게 해서 다 이렇게 보여드렸잖아요. 요런 스타일 보면 다 이렇게 15종이 이렇게 똑같이 갈 거예요. 지금 보여드린 이 화분 이런 모양을 그대로 담아서 보내드릴 거고 15종 선택하시면 그리고 가격은 54,000원 하나에 그럼 4,000원대죠. 그렇죠? 15종이니까 꽃 화분입니다. 이것도 지름 제일 작네요. 이건 6cm 높이가 8cm 3,4 5,6,7,8,9,10 11,1,2,3,4,4 15개 이렇게 가요. 이렇게 해서 15개 보내드리는데 얼마? 54,000원에 화분 이쁘죠? 귀엽고 사랑스럽고 질리지 않는 화분 제가 3년 된 화분도 보여드렸는데 그대로 그대로 이렇게 유지가 되고 있어요. 갈라짐 하나도 없어요. 그대로 오히려 더 새끼 선명한 것 같아요. 갈라짐 하나도 없고 완전 새거나 3년 된 화분 이나 거의 다 똑같네요. 아예 똑같아요. 변형이 없습니다. 이렇게 심어도 되고요. 오늘 화분은 행복한 꽃 구릇 화분 이고요. 암 암 암 암 암 암 15종 이고 가격 이런 쪼꼬미 다육 심으면 딱 맞는 사이즈로 해서 여러분 혹시 쪼꼬미 다육 세트 사셨으면 15종 딱 맞네요. 요거 사셔서 심으시면 되실 것 같아요. 저도 기존에 심어 농기인 인데 요것도 지금 몇 년 됐어요. 2년 된 것 같아요. 이거 심어놓은지 아주 통통하게 잘 크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화분이 안 보이는 거 보니까 판매를 다 했나봐요. 분채 이렇게 해서 판매를 다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화분 필요하시면 행복한 꽃구릇 주문 주시면 되십니다. 가격 54,000원 귀여운 아망떼 시리즈 15종 하나에 4,000원대 요거 4,000원대 구매를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예쁜 화분을 4,000원대 구매하세요. 15종 해서 세트로 구매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뵐게요. 오늘도 행복한 날 되시고요. 건강하세요.